전기에는 500비를 보급하여 심플하지만 무겁스러운 경험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 핏을 필두로 동일한 미래 미션을 가진 기업들과 협력하여 전기차 충전 사업자 연합 네트워크 이 핏 알라이언스를 결정하고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위한 친환경 건도와 특수 목적 법인을 구성하여 도시내 초고속 충전기 5000비를 2025년까지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고객이 가장 불편을 겪고 계시는 아파트 분야의 충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파트 충전 인프라 연합 네트워크 다양한 협업을 통해서 만들어가고 있으며 곧 고객들께서 체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향으로 당사는 고객분들께 탁월한 상품성과 확신적인 전기차를 지속적으로 제공해드리는 것과 더불어서 고객의 라이프스타일 변화를 주도하고 성공적인 EV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지술형신과 미래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유산목도쇼의 히어로를 만나볼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에 영상으로 보셨던 아이오닉6의 실무를 여러분께 공개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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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